자 그 다음 질문 봐 볼게요 자 if you ever seen a tree stump 자 나무 그루터기 여기는 밑에 이렇게 요게 나무 그루터기죠 나무가 아니라 나무 그루터기에요 자 너가 나무 그루터기를 보았었더라면 현재 완료의 경험용법으로 썼네요 자 you probably noticed that 너는 아마도 대절을 감지했을 것이다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의 꼭대기는 꼭대기는 일련의 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차렸었을 것이다 자 이러한 링들은 이걸 나무태라 그러죠 나무태 자 이러한 링들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다 how old the tree is 그 나무가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를 자 그리고 what the weather was like during each year of the trees line 그 나무의 삶의 각각의 해 동안 각각의 해 동안 그러니까 매년 날씨가 무엇과 같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 what하고 like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엇처럼 이었다 그래서 요 what하고 like는 합쳐지면 how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시험에서는 like가 있으면 what을 골라야 돼요 like가 없어 그럼 how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날씨가 어떠했는지 자 because trees are sensitive to local climate condition 이 나무들은 지역에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나무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기후 조건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 비와 온도 그러니까 이제 기후로 가 되겠죠 비와 기후와 같은 이 기후 조건에 민감하기 때문에 they give scientists some information 자 그것들은 과학자들에게 정보를 준다 그 지역에 그 지역에 그 지역 기후 과거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대상은 tree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앞쪽에서 봤던 rings 있었죠 이거는 rings로 봐야 될 것 같아 나이테 자 예를 들어서 tree rings usually grow wider 그러니까 요 데이가 tree rings에요 자 이 나무의 나이테는 일반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해에는 이거는 빼는 게 낫겠다 따뜻하고 습한 해에는 넓게 자란다 그리고 더 얇다 해에는 어떤 해에요 자 차갑고 그리고 건조한 해에는 요기 잇은 날씨 주어죠 비가 와요 it is raining 근데 거기서 잇을 해석하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날씨 주어예요 그러니까 차갑고 건조한 해에는 더 얇고 따뜻하고 습한 해에는 더 넓게 자란다 if the tree has experienced stressful conditions such as a drought 그래서 나무가 가뭄과 같은 스트레스적인 조건들을 경험했다면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stressful 여기서는 harsh 가혹한 이라는 뜻이에요 가혹한 상태를 경험했었더라면 the tree might hardly grow at all during that time 나무는 아마 할들리, 준부정 그러니까 거의 자라지 않았었을 것이다 나래로 부정이죠 강조 그 시기 동안에는 very old trees in particular 수고해요 특히 매우 오래된 나무들은 힌트들을 제공할 수 있다 about what the climate was like long before measurement was recorded 측정이 기록되기 오래전에 그 기후들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측정이 기록되기 전의 시대를 뭐라 불러요 선사시대라 그러죠 측정이 기록되면 역사책에 나오니까 날씨가 어땠는지 그냥 그 역사책을 읽으면 되는데 그게 안될 때는 이렇게 나무의 나무 나이태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과거의 기후를 제시해주는 보여주는 나무의 나이태라는 거가 되어야 되겠죠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